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맥스초보닷컨 회원님들 없는 말을 하려니까 발음이 세네요 책 소스를 오랜만에 공개하겠습니다 자료실에 소스 자료실에 가시면 16가지 형태의 북소스에서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책장까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귀찮잖아요 쓸데없는데 공역 드리지 말고 미리 되어 있는 거 다운받으셔서 VRA하고 코로나 같이 있는데 맥스 파일로 되어 있고 FBX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IS 파일로 되어 있어서 다운받으시면은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선택하신 다음에 내려받기 하셔도 됩니다 경로는 회원님 컴퓨터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다운받아 놓고 어 어딨지? 타지심은 곤란해요 저는 그걸 못 가르쳐드립니다 다운받으셨으면 IS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DVD 드라이브를 로딩이 됩니다 윈도우 7 쓰시는 회원님은 안 계시죠? 윈도우 7 쓰시는 회원님은 R집이나 반디집 같은 걸로 DVD로 로딩이 됩니다 반디집이나 R집도요 사용법은 맨 처음에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미리 보기 파일도 있습니다 PIC.JPG 클릭하시면은 이케아에서 파는 거 같아요 빌리북스 케이스에요 다요 조명하고 이거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파일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맥스로 하게 되면은 이 재질을 또 경로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익스포트 폴더 들어가시면은 버전에 상관없이 쓰실 거고 여기 보시면 books 빌리북스.mtl에서 재질 폴더가 같이 있습니다 아 재질 파일이 같이 있습니다 말이 자꾸 세네요 그래서 FBX 파일을 드래그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임포트 파일 하셔서 지금 마우스 아무것도 안 잡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마우스 호버링이라고 해요 클릭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얘는 일단 제껴 버리죠 예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틉니다 이렇게 재질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렌더링 한번 해 볼게요 V-ray로 세팅하고 예 이렇게 라이트 V-ray 라이트 설치하는 게 계열이 귀찮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W 문드에서 F 누르셔서 프론트 위에서 예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좀 더 올려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P-perspective에서 F 구두로서 렌더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질까지 싸그리 들어왔죠 그죠? 예 어두우면 익스포저 값을 올려서 좀 밝게 싹 들어왔습니다 재질까지 이렇게 사용하세요 또 다른 색정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빡구 빡구 뒤로 백 해서 미리 보기가 또 돼 있네요 그죠? 픽.jpg 들어가시면 이렇게 벽에 쌓아 있는 형태 쌓아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얘도 한번 익스포트해서 재질이 있네요 그죠? 101.fbx 파일을 불러옵니다 import 파일 불러옵니다 여기 옆에다가 앞에다가 놓죠? 이렇게 다 들어온 거 보시죠? F사 누르셔서 와이프 프레임 모드 해제하면 이렇게 쉽게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사용법이 똑같으니까 잘 보시고요 미리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돼 있나 이런 파일들이 다 폴더마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끄응